인자 얼른 감자튀김 먹어. 너 기침을 해. 인자 감자튀김 먹어. 감자튀김 먹어. 자. 엄마 도와줄게. 레슨지 그만. 이거 안 먹을 거지 너? 인자 감자튀김 먹어. 이거 안 튀겨 먹을 거지? 감자튀김 먹어. 이거 찍어 먹을 거야? 감자튀김. 아이구 너 안 먹어. 케첩 안 먹어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아 맛있다. 아 뭐야. 아니 이거를 넣은 거야 이거. 시럽 시럽. 이거 나한테. 야. 엄마 맛있어요. 어 많이 먹어 준우. 엄마 커피 마실게. 엄마. 이거 시럽이야 시럽. 음. 준우 드라킬라이비다. 아이고 드라킬라이비다. 아 드라킬라이비다. 아 무서워라. 아. 나 먹었어. 이리와. 아이고. 엄마. 어 준우 햄버거 여기 있어. 아 이거 깜짝이야. 깜짝이야. 감자튀김 먼저 먹고 먹어. 햄버거랑 간대튀김이랑. 아니 햄버거랑. 감자튀김이랑. 이거 다 마시네. 커피 나눠 먹자. 이 마. 아니 마. 우리 짜먹는 커피가 있는데. 아, 작은 거 커피? 이거는 콜라야. 커피가 아니라. 햄버거 먹어요, 그래. 아줌마 햄버거 먹어요, 그래. 안 먹을게. 음, 맛있다. 준아 이거 오징어 이거 맛있는데? 아, 똥냄새. 왜 똥냄새. 왜 똥냄새이나. 아줌마 이거 햄버거 맛있는데 똥냄새올라 이거 너희들 있어. 여긴 똥냄새 없는데? 똥냄새 있어. 아니, 햄버거 맛있네. 맛있어, 이거 생각 없어. 이거 개물게 했어. 준아, 주스 먹을래? 밥을 받을 유용네. 햄버거들 다 먹어야겠어. 들어왔어. 엄마도. draft. 후주 어깬. 스팸. 이거 먹어야겠다. 일단 뭐 인 potem 빗이 다 달라 그랬어, 그래. 그래. 아니야, 고여잖아. 우와, 나 좀 먹을게. 다 먹어야겠지? 여기서는 아직 안 먹을게. 이걸 다 먹어야겠지. 이제 제가 꼭 먹을게 할게. , 해야지. 어디서 먹어야겠지. 여기가 다 먹어야겠지.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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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너를 먹어야지. 아이고, 올렸다. 엄마. 왜? 나 아기상어 들어주세요. 아기상어 볼 거야? 응. 이제 영상 그만 찍을 거야? 응. 안녕. 안녕.